웨이브 4의 디지그리드 T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경우에 애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부분이 있는데요. 여러분께서 시스템 환경정보에 들어가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이 부분을 클릭하면 여기에서 조심해 줘야 되는 게 여기에 다음에서 이 부분에서 해줘야 되는 게 잠자기 이 부분이잖아요. 이 부분에 있는 잠자기 또는 화면보호기 시작 이 부분을 해제를 해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있는데 다음에서 모든 다운로드한 앱 허용 이거를 모든 것을 허용하셔야 합니다. 이 부분을 해결해 준다면 이 부분을 지금처럼 이렇게 해제하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한 앱 허용을 모든 곳에서 이것을 허용을 해주고 그리고 이 자물쇠로 이걸 좀 닫아버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풀어져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거를 이걸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모든 곳에서 이거를 풀어줘야 됩니다. 이걸 허용한 다음에 이거를 닫아주시면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대부분 여기에서 막혀가지고 이 사운드 그리드 스튜디오를 작동 못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체크해 주시면 디지 그리드 뒤를 설치할 때 위입스 센츠를 해서 막히지 않고 넘어가 줍니다.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